혹시나 나쁜 결과를 받을까 봐. 무료에서 진행했던 대본 작업이 눈에도 나쁜 영향을 준 건 아닌지 이제야 걱정이 됩니다. 오른쪽은 오늘 검사한 걸로는 66% 정도 기능적으로 남아 있어요. 그래서 이거는 중기에서 말기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최대로 쓸 수 있는 안약을 다 쓰고 있기 때문에. 이 다음 방법은 이제는 수술밖에는 어떻게 되겠네요. 수고하세요. 최악을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나쁜 소식이란 없습니다. 66% 남아 있는 시력이지만 그저 감사한 두 사람입니다. 그래도 다행이다. 눈이 상태가 좋아서 저 정도면 아주 희망적이잖아. 기분 좋네. 너무 감사하고요. 정말 걱정했어요. 나는 겉으로 말 안 했거든요. 그래서 속상하고 화가 나고 우리 남편이 막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아프다 그러면 정말 속상해요. 내가 아무 도움도 돼줄 수 없으니까 화도 나고 같이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자꾸 왜 아프다고 하지. 그런데 말은 안 했어요. 제가 그렇다니까 못됐어요. 여보 아파. 어떡하니 어떡하니. 이래야 되는데 이걸 못해요. 잘할 것 같죠. 그걸 못해요. 병원을 다녀온 오후 수제비를 만들기 시작한 민정 씨. 물론 옆에선 남편이 돕고 있지만 남편이 좋아하는 밥상을 차려서 응원하고 싶습니다. 마음속 큰 걱정 하나를 덜어낸 오후.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남편도 평소처럼 자신의 구역인 김치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내옵니다. 여보 심받다. 뭔 심받다. 아니 한 번도 한 번도 종이 한 번도 있었는데. 정말? 오늘 식탁에는 최고의 반찬이 두 가지나 됩니다. 뜻밖의 발견한 아삭아삭 김장김치. 아이고 김치 너무 맛있다. 이러니 집에서 먹어야지. 밖에 나가서 어떻게 이렇게 손으로 막 이렇게 먹을 수 있냐고. 그리고 그보다 더 맛있는 최고의 반찬. 건강하게 함께할 수 있다는 희망. 희밥 있어? 10살 많은 아내인데 더 넉넉하게 안아주지 못해 미안했던 아내 민정 씨. 10살 어린 남편인데 아파서 미안했던 남편 동일 씨. 서로를 향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평범한 오후의 식탁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. 더 깜짝이야. 이렇게 크리스톱에서 directing 짤 구분을 생각해봐요.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시작開겠습니다. 이렇게 할까? talvez 이때마다 약속을 봐주세요. 긴 데일러 가는 시간입니다. 이렇게 하면 안 Об자라inging 이51세계의 얇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